안녕하세요 민용민용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이번 영상은 민용니트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에피소드가 될 텐데요 지금 여기 있는 화면으로 눈치를 채셨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했던 여름 실드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하고 모아 모아서 꺼내와봤어요 여기 제가 떴던 옷들이랑 그리고 사용했던 실들 이렇게 꺼내와 봤는데요 제가 은근히 여름 옷들을 많이 떴더라구요 아마 여름 옷은 소매가 없어서 소매가 짧아 가지고 많이 떴지 않나 싶더라구요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은데 제가 이제 제 도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것까지 다 뜨고 제 것까지 뜨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많지만 제가 이제 꺼내올 때 웬만하면 아이들 걸로 꺼내오고 제 것만 떴을 때 제 것만 가지고 오고 그렇게 꺼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놓은 것들이 나름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서 딱딱 구역을 나눠놨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쪽에 있는 옷은 린넨 성분이 포함된 옷들 그리고 이쪽에는 코튼 그리고 이쪽에는 마지막으로 울코튼 혼방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여름 실들로 어떤 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거를 처음에 뜨면서 뜨개 옷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코튼으로 뜬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울은 조금 자극적일 수 있다 처음에 이제 뜨개를 입문했을 때 그래서 코튼실, 오가닉 코튼 아니면 면백 이런 실들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옷을 떴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튼 실로 뜬 옷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린넨 들어간 실들을 또 꽤 썼습니다 울코튼 실도 이번에 제가 사용을 해서 썸머 도트냥이라는 도안을 출시를 했었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많은 코튼 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코튼실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나 보이는 이 실라라고 있는 이 실과 주로 우리가 면백으로 알고 있는 실들은 이런 코튼 퀸이라고 제가 반행용 도안 출시할 때 썼었던 이게 썼던 실이라 전 새 실인 줄 알고 가잖아요 썼던 실인가? 그래서 조금 홀쭉한데 이 코튼퀸이라는 실이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느낌의 면백실에 가깝고 그리고 의류용으로 면백실로 많이 뜨시는 느낌은 말라버리고 베라노의 흐물흐물한 느낌이 의류용으로 뜨기 좋은 면백실로 많이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의류에서 제일 위에 제가 놔둔 옷이 이 실라로 뜬 옷인데요 실라는 제가 이거를 애기 거를 위아래 상아 세트로 했는데 위에 게 이쁜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어디 갔는지 사실 테이프 안으로 뜬 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랑 같이 어디다 제가 넣어놨나 봐요 옷이 작아져서 이사 오면서 어디에 챙겨 넣고서 이제 넣어놨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지를 저희 신랑이랑 애들이 수영복이라고 막 그러는데 진짜 느낌도 좀 약간 수영복 같거든요 제가 이 실라라는 실을 처음 접했던 거는 이 바로 애기 옷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세비에서 그때 세비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실라라는 실을 처음 접하게 됐고 그때 저희 애들이 아팠어요 그래서 둘이 번갈아 가면서 폐렴에 걸려서 입원하고 이랬던 시기에 제가 떴던 옷인데 병원에서는 에어컨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실을 뜰 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딱 살에 닿았을 때 되게 시원한 느낌이고 애기 거를 뜨고 있지만 이건 내 걸로 뜨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실이었어요 색깔 자체도 되게 하얀색 해가지고 되게 시원해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 실은 꼭 내가 나중에 내 걸 떠봐야겠다 생각했던 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 걸 뜨게 됩니다 실라로 이거는 제가 테스트 니팅 했던 베지 크롭이라는 디자인이고요 제클리 시슬락 작가님의 베지 크롭이라는 디자인이고 굉장히 짧아요 정말 크롭으로 원피스랑 매치해서 입기 좋은 디자인이고 굉장히 넓은 넥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에 이너를 입고서 입어야 하는 디자인인데 저는 아주 쨍한 로얄블루 색감을 사용을 했어요 실라는 원래 세비에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단종? 그래서 재고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팻단위로 판매를 팻단위였던 것 같은데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포린용 함뜬가 바게트용 함뜬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실라를 할인하는 걸 보고서 함뜨방에다가 지금 이 실 세일하는데 저 이 실 너무 좋았어요 써보고 함뜨방 해가지고 함뜨방에서 다 같이 그래요 그래요 하면서 다 같이 사가지고 되게 금방 품절이 됐던 그런 추억이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랑 이 색깔이랑 하얀색이랑 몇 팩 샀었어요 몇 팩 샀었고 그때 이제 재고 정리가 하던 중이어가지고 제가 원래 남색도 샀었는데 남색은 품절됐다고 그게 이제 취소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남색은 못 샀고 그래서 이거랑 하얀색을 샀나? 다른 색을 더 샀나? 지금 기억나는 색은 이 파란색이랑 하얀색 여기 사용하고 있는 하얀색 이렇게 두 가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은 테이프얀인데요 제가 테이프얀 코튼도 테이프얀이랑 의리온으로 뜨기 좋은 실 그리고 약간 조금 힘 있는 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이렇게 납작한 납작단명 같은 그런 테이프얀이에요 테이프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본 테이프얀은 굉장히 뭔가 진짜 납작하기 때문에 종이 같은 느낌이 들지만 부드러운 느낌의 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라도 굉장히 그런 느낌이고 이 너비감을 보시면 꽤 너비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 굵기감이면 월스티드나 그거보다 더 굵은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떴을 때 4mm 편물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도 다 4mm로 떴던 것도 다 4mm로 떴어요 테이프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테이프얀 써봤던 거는 코튼 누들이라고 이것도 세비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인데요 그 테이프얀은 제가 비교를 해드릴 수 없어서 아쉽지만 조금 더 가늘어요 얘보다 더 가늡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푸띠닛에 도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구멍 무늬가 이렇게 십자모양으로 꽃 모양으로 있는 그 애기 옷을 떴었어요 바텀업으로 그래서 3mm로 작업을 했었고요 3mm로 작업을 했더니 편물 느낌 괜찮게 나왔었고 근데 조금 생각한 것보다 저희 애가 많이 큰 편이어가지고 큰 애는 많이 컸어가지고 되게 짧게 입었어요 금방 작아져 버려서 그래서 몇 번 못 입혔는데 그거의 느낌도 굉장히 이뻤거든요 근데 대신에 조금 게이지가 이 실라보다 타이트하게 나온다는 거 실이 가늘기 때문에 이 실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튼 누들이랑 이 실라를 동시에 둘 다 썼었어요 근데 코튼 누들은 만졌을 때 시원한 느낌이 딱히 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실라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댔을 때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 에어컨 밑에 있어서였을 수도 있지만 실 자체에서 이제 코튼 누들로 뜬 탑이랑 이 실라로 뜬 탑이랑 같이 놓고 만져봤을 때 실라로 뜬 게 훨씬 더 이런 냉감이 조금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조건 실라로 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라로 떴을 때 사실 엄청 시원하고 이러진 않아요 얘도 면백이고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성근 느낌 보이실까요? 살짝 성근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름 옷들은 진짜 찰랑찰랑하고 얇고 나풀나풀거리고 그런 옷들이 제일 시원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우리 면티 같은 느낌이고요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실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면티보다 살짝 더 두꺼운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물을 보시면요 메리아스 뜨기를 하더라도 테이프야는 살짝 그 네모난 모양의 실을 뜨는 거기 때문에 편물의 모양이 살짝 그 종이에 찌그러짐이 있어요 코 모양에서 보일까요? 여기가 밝은 색이니까 이렇게 코 같은 게 코 모양이 살짝 그 실? 실이 찌그러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실라로 로망인용 제가 출시했던 도안 중에 하나 로망인용을 뜨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실라로 로망인용을 떴을 때도 레이스 무늬도 살짝 찌글찌글하게 나오는데 그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테이프야는 그런 식으로 조금 편물이 뭉개지면서 뭉개진다? 찌그러진다?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그냥 우리 편물을 떴을 때 코가 코모양이 통통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코가 좀 찌글찌글하게 나온다 그런 특색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실라에 냉감이 있는 테이프야 아니라면 지금 더 이상 실라를 살 수 없어서 너무 슬픈데 저는 지금도 실라를 살 수 있다면 더 사서 뜨고 싶은 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테이프야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뜨개하오샵에서 여름씨를 써보라고 이제 제품을 받게 되었어요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게 너무 안 예쁜 박스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사실 이거 보내주신 상자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택배 보낼 때 사용하는 상자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컬러가 컬러가 여기에 딱 들어가서 제가 그냥 여기에 담아놓고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예쁘지는 않지만 너무나 이 팔레트가 잘 보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가 박스 여기 다 붙여놨어요 보여드리려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야 안이 코튼 제가 써봤던 코튼 누들과 비슷하더라고요 하나 보여드리면 이 뜨개하오샵에서 판매하는 실들은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대로 컬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실의 굵기감이 보시면 아까 실라랑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얘가 제가 썼던 코튼 누들과 두께감이 비슷해요 근데 이 테이프야 안이라서 납작한 종이 느낌의 그런 실인거는 실라와 유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야 안이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코튼 누드를 3mm로 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딱 3mm로 뜨면 딱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귀여운 스와치를 냈는데요 요게 지금 3mm로 뜬 테이프야 3mm로 뜬 스와치예요 제가 요즘 스와치를 뜨고 있는데 그건 5.5mm 바늘로 15코를 잡고 스와치를 뜨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스와치를 기계적으로 뜨던 그 모습으로 3mm로 15코를 잡고 스와치를 뜨고 있더라고요 더 많이 한 30코는 잡고 떴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웃기지만 너무 귀엽죠 3mm로 잡고 뜬 스와치입니다 3mm로 해도 이렇게 성금 느낌이 나잖아요 이거는 테이프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뜨면서 찌그러지기 때문에 코 모양이 통실통실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찌그러진 틈 사이로 이런 성금 느낌이 보이게 됩니다 손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정도면 두께감도 실라의 편물보다는 훨씬 얇아요 그래서 여름 옷으로 뜨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떴던 요 컬러는 이 컬러예요 컬러 860번이고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쓴 부분은 거의 파란색 부분이 나와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거의 파란색 부분으로 떠졌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한 색감으로 나오게끔 떠졌고요 코바늘은 한 4호 정도 쓰면 딱 좋고 3호 했을 때 좀 빡빡했고 4호 정도 쓰면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컬러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가격도 굉장히 가성비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컬러도 다양하고 요런 뭐라고 하죠 나염? 나염 느낌의 스페클 느낌의 그런 실들도 색상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포인트로 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코바늘도 좋을 것 같지만 테이프양 같은 경우에는 대바늘로 쓰기도 이런 부드러운 테이프양 같은 경우에는 대바늘 의류 뜨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의류용으로도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제가 3mm로 지금 편물을 내봤을 때 스와치를 내봤을 때요 그래서 3mm에 의류 뜰 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테이프양입니다 일단 컬러의 발색이 굉장히 좋고요 색감 자체의 발색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런 채도가 낮은 색들 무채색들 컬러도 예쁘게 나와가지고 무채색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요런 나염 느낌의 실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테이프양이었어요 네, 실 정보는 실의 무게는 40g에 40g에 150m고요 얘도 코튼 100% 테이프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가격은 요거 하나에 4,900원 정도이고요 실라는 그때 제가 재고 정리할 때 한 팩에 9,900원에 샀었고 원래 판매하던 가격은 가격은 한 볼에 6,000원이었습니다 실라는 몬디얼사에 100% 코튼 실이고 얘는 50g에 110m 정도 되는 디케이 정도 느낌의 그 길이감이죠 이렇게 되고 요 테이프양은 40g에 150m니까 80g에 300이고 그러면은 100g이면은 더 올라가죠 그래서 한 핀거링 정도 딱 3mm 정도 쓰기 좋은 굵기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권장바늘도 2.5에서 3mm 아까 제가 3mm 정도가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 코튼의 100% 코튼의 테이프양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류뚱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소감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프양 다음으로 코튼 소개해드릴 거는 요 코튼킨부터 시작을 할게요 요 코튼킨도 100% 코튼실이에요 요거는 실캣 가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 광택감이 요렇게 느껴지는 그런 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코튼킨으로 작업했던 건 바넨용이라는 여름 탑입니다 그래서 요 바넨용은 굉장히 힘이 있는 느낌에 막 엄청 딱딱한 느낌의 면사는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 아까 테이프양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100% 면사 의류용으로 추천할만한 그런 실들보다는 힘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딱딱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코튼킨의 장점은 컬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코튼킨으로 배색을 넣은 배색 무늬 티를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이용 5,6세 사이즈였나 3,4세였나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저의 큰애 거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 색으로 이제 배색을 넣는 그런 탑다운 요크 티였고요 배색 자체가 어렵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예뻐해 주셨던 도안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실이 좋은 게 우리 아이들 옷은 특히 여름에는 매일 그냥 입으면 바로 빨고 빨아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울실 같은 경우 다 손빨래하고 하면은 힘든데 이 면실은 면백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에 그냥 돌리고요 건조기까지 다 돌립니다 네 면백실은 그냥 건조기까지 다 돌려도 사이즈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게 면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코튼킨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코튼킨은 그냥 세탁기 넣고 건조기 돌려도 괜찮아요 요것들은 제가 손빨래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코튼킨을 빨게 된 계기가 세탁기로 빨게 된 계기가 실수였거든요 어 그냥 빨래통에 넣어놓고 손빨래 해야지 생각하고 빨래통에 넣어놨는데 제가 그냥 다 부어서 세탁기에 돌리고 건조기까지 그냥 다 돌린 거죠 그리고 나서 건조기에서 나올 때 알았어요 아차차차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다행히도 사이즈가 변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괜찮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빨고 건조기 돌리고 막 하는 그런 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일단 면 종류의 옷들은 저희 아이들이 까칠합다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아주 아주 잘 입는 옷들이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색감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고르는 배색 고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옷이죠 네 이제 실로 보여드리면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더 아실 거예요 실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 약간 물렁한 느낌은 실이 아니에요 물렁? 부들? 부들하지만 물렁하다 그런 느낌의 실이 아니고 이렇게 연사가 꼬임이 꽤 있는 실이어가지고 힘이 있다고 뜨면서 힘이 있다고 느껴질 만한 실이에요 요런 종류의 면사가 우리나라에서 저희 국내 쇼핑몰에서 최근에는 의류용 여름실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어 제가 이제 뜨기 시작하고 초반에는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대부분 이제 여름 의류실로 나오는 실들은 코바늘로 뜨는 여름 의류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코바늘로 뜨는 여름 의류실들은 아무래도 코바늘은 좀 힘있는 연사가 잘 되어 있는 꼬임이 강한 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들로 여름 옷을 코바늘로 뜨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중에 오메가라는 실이 근데 얘는 그렇게 막 오래된 실이 아니기는 해요 나온지 오래된 실은 아닌데 그나마 대바늘로 뜨기 좋은 실인 것 같아요 요 오메가라는 실은 대바늘 도안이 꽤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제가 이거는 따로 도안은 없고 제가 그냥 손 가는대로 이것도 세비 서포터즈 할 때 그냥 손 가는대로 저희 큰애 갓 여름 카디건 느낌으로 뜨려고 떴던 건데요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면백실인데 상당히 성근 느낌으로 그래서 여름 카디건 느낌으로 제가 떴었거든요 요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도 꼬임이 강한 실이에요 보여드리면 지금은 없는데 약간 이렇게 꼬임이 강한 실이어서 얘도 코바늘로 사실 뜨면 더 좋을 것 같은 실이기는 해요 근데 대바늘로도 뜰 수는 있다는 거 이렇게 성근 느낌으로 왜냐면 꼬임이 강하니까 이게 제가 몇 미리로 떴었지 3미리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거보다 굵은 바늘로 떠가지고 이렇게 성글게 나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실들의 특징은 손 땀이 그냥 그대로 그냥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기모가 올라와서 손 땀을 커버해 주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삐뚤패뚤한 거 다 보이고 그런 느낌인데 얘도 성글게 떴기 때문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가는 실들은 가벼워요 그래서 너무 가볍게 완성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 에어컨 밑에서 입히기 좋은 느낌의 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코튼 백에서도 꼬임이 조금 강한 편의 실들은 약간 조직이 힘이 있는 느낌으로 조금 빳빳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실의 두께감에 따라서 약간 편물의 조직의 그 두께감도 결정이 되겠죠 실라도 그렇고 코튼킴도 그렇고 제가 4mm로 떴어요 그래서 그만큼 살짝 편물이 조금 더 두께감이 있게 나왔고요 아까 오메가나 제가 이 테이프 안으로 뜨개하우의 테이프 안으로 떴던 그 편물은 두께감이 아무래도 실이 가느니까 얇았죠 내가 어떤 느낌의 옷을 옷의 형태를 조금 잡아주면서 뜨고 싶다 할 때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가볍고 얇은 옷이 좋아하실 때는 얇은 실들 여기 오메가나 테이프 양 얇은 실이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꼬임이 강한 실 설명할 때 이거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이게 뭔가 싶죠? 귀여워 이럴 때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작은 레깅스인데요 이게 가잘 오가닉 코튼이라는 얘도 코튼 백실이에요 근데 약간 두께감은 코튼킴보다는 살짝 더 가늘고 오메가보다는 살짝 굵은 느낌 이어가지고 제가 3mm 바늘로 도안 작업을 했던 이건 레깅스예요 그래서 이거 끝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손이 입으면 이런 느낌으로 아이 다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꽈배기 무늬? 꽈배기 트위스트 무늬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면백이라 전혀 까칠거림 없이 아이들이 잘 면살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도 꼬임이 강한 면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편물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이 옷 뜰 때는 제가 코튼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까치로우면 애들이 안 입으니까 그래서 사용을 했던 실이에요 그래서 얘도 부드럽지만 꼬임이 강해서 편물이 덩어리 채로 움직이게 된다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튼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의류용으로 적합하다는 그런 의류용 대바늘 코튼실들인데요 이런 실들은 꼬임이 아까 코트킨이나 이런 것보다 꼬임이 약해요 실의 꼬임 지금 비교해보시면 얘도 꼬임이 꽤 잘 돼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코튼킴보다는 훨씬 꼬임이 약한 편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렇지? 이렇게 놓으면 확 꼬임이 조금 헐거워지는 게 보이시죠? 느슨해지는 게 그래서 이런 실들은 면실들은 다 그렇지만 이 실이나 오메가 실을 망졌을 때보다 꼬임이 약하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실은 말라버리고 베라노고 얘는 100g에 185m 정도 되는 피마 코튼 100% 실입니다 제가 코튼키는 그램수랑 미터랑 얘기 안 했군요 코튼키는 50g에 얘도 125, 디케이 정도 되는 굵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것보다는 살짝 더 두께가 있는 거죠 185m니까 아까 눈으로 봤을 때도 육안상으로도 두께감이 조금 더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민델레뇨이라는 가디건을 떴습니다 그래서 민델레뇨은 여름, 그리고 봄, 가을 간절기용으로 디자인을 한 옷인데 여름용으로 많이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멍 무늬가 있어서 아무래도 여름에 더 잘 어울리기도 하고 코튼실로 떴기 때문에 여름에 더 많이 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고요 얘도 탑다운 형식으로 뜨는 가디건인데 드랍숄더 형태로 앞뒤판을 따로 떠서 합체해주고 몸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소매는 지금 이게 저희 큰 사이즈인데요 5,6세 사이즈인데 소매는 조금 짧게 한 7부 정도로 끝나게끔 짧게 뜨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실의 느슨함이기 때문에 편물의 이런 찰랑임이 조금 더 바넨용이나 이런 것보다 바넨용은 이렇게 모든 편물이 같이 이 끝에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라면 이 베라노로 뜬 느낌은 조직 자체가 이렇게 찰랑찰랑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실이 느슨하고 좀 부드럽기 때문에 얘는 한꺼번에 이 종이가 이렇게 팔락거리는 것처럼 한꺼번에 움직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형태를 잡아주기는 코튼킨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약간 나는 찰랑한 맛이 좋다 한다면 이런 베라노처럼 베라노를 사용 이렇게 좀 꼬이 느슨한 실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도 굉장히 부드럽고 베라노는 말라브리고의 손염색 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연두색 느낌 그리고 이런 옐로우 느낌 색감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런 의류용으로 제가 적합하다고 보여드릴 만한 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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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의류용으로 적합하다고 제가 보여드릴 만한 거는 이거는 따로 실은 없고 그리고 별로 좋은 추억이 있는 실은 아니지만 그 성분 조작 사건이 있었던 판매처의 실이에요 코튼 백 실이라고 하긴 하는데 정확한 성분은 뭐 성분 의뢰를 맡겨봐야 알겠지만 워낙 그런 조작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느낌상으로 만져봤을 때는 나일론 아니면 코튼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편물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도 판매할 때는 코튼 백이라고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쇠라라는 이름의 실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얘는 핸드다인 느낌의 이런 나염이 있는 실입니다 제가 떴던 이 디자인은 줄리 트위스트라는 케이트 호츠 작가님의 줄리 트위스트라는 여름티고요 굉장히 깊은 부인에게 안에 이너를 입고 입어야 하는 이런 앞서 배에서부터 내려와서 앞에 이렇게 배까지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고 소매 끝단에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고무단으로 해주고요 그래서 이 숄더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민용니트 찍으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숄더가 이렇게 떠가지고 뒤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떠서 내려오는 형태인데 약간 제가 어깨가 넓은 편이어서 어깨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더 어깨가 넓어 보일 것 같다고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팔뚝살도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너 입고 잘 입고 있는 여름티입니다 얘도 4mm 바늘로 떴어요 4mm 바늘로 떴고 이렇게 찰랑찰랑한 거 보이시죠 찰랑찰랑 그래서 얘도 힘있는 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라노 지금 소개해드린 베라노처럼 약간 꼬임이 느슨하고 거의 꼬임이 없고 합사된 느낌의 실이었는데 아예 꼬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꼬임이 약한 실이었고 떴을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감 마치 핸드나이드 양 같은 그런 나염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픈 추억이긴 하지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류 뜨기 적합한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렇게 꼬임이 약한 코튼 백 실의 느낌은 이렇게 조금 찰랑찰랑하게 그나마 두께감이 지금 제가 4mm로 떴다고 했잖아요 4mm로 뜬 거는 우리가 여름에 자주 있는 면티보다 살짝 더 도톰한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조직의 두께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찰랑한 느낌의 편물이 나온다 라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린넨 실 린넨이 함유되어 있는 실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있는 스와치 이거는 제가 스와치만 냈던 건데요 제가 이제 몸의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 가지고 저기 지금 보인 노란색 저 리프트 티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아 이거 어떡해 이거 풀어야 되는데 나 이제 몸의 프로젝트가 없는데 그럼 몸의 프로젝트를 빨리 캐스트온 해야 돼 하면서 스와치만 냈던 스와치만 냈던 스와치예요 게이지만 냈던 스와치라고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게이지만 냈던 스와치고요 이거 지금 시간 지나가지고 제가 몇 미리로 냈었는지 다 까먹었네요 이거 적어놓긴 했으니까 저는 이거 스와치를 내고 바로 사진을 찍고 거기다 사진에다가 적어놔요 게이지 무슨 바늘로 떴고 그리고 게이지가 세탁 전에 얼마가 나왔고 이걸 적어놔서 사진에는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핸드다이드야 버지니아 야님의 이게 린넨 코튼 실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정보는 제가 띄울게요 린넨 코튼 실이고 얘도 약간 꼬임이 강한 편인 실들의 느낌과 만졌을 때 그 느낌이 같아요 그리고 편물 느낌도 살짝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잘 봤을 때 꼬임이 강하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실 자체가 꼬임이 강하다는 느낌은 아닌데 그냥 이 퍼석거림이라고 해야 될까 퍼석거림이 느껴지는 뜰 때 막 먼지가 날리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만졌을 때 퍼석인다 라고 하는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실이에요 그래서 좀 빳빳하다 스와치의 느낌이 빳빳하다 그런 느낌이고 근데 여름 옷으로는 그런 빳빳한 느낌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살에 붓지 않고 그래서 그 여름 옷으로는 굉장히 쓰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실이에요 제가 이거를 두타랜가 세타랜가 샀던 것 같아요 집에 가봐야겠지만 네 두타랜가 세타랜가 구매를 했던 것 같고 제가 뜨려고 했던 거는 베런티라고 제클린 시슬락 작가님의 여름티?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뜨려고 게이지를 냈었습니다 이렇게 편물의 느낌 보실 수 있고요 아 여기 제가 이거 구멍 낸 거 구멍 낸 게 바늘 호수예요 그래서 이거 구멍 5개면 US5 5호 3.75로 낸 거고 이거 구멍 4개는 US4니까 3.5mm로 낸 거고 그렇네요 여기 알아볼 수 있게 제가 표시해놓고 못 알아보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게이지는 이제 나중에 다시 재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스와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시작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스와치고요 요거는 느낌이 조금 빳빳한 느낌이에요 요거 제가 성분 혼용률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린넨 함유량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리프트를 뜨고 있는 이전 민용 니트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캐스케이드의 햄튼 실입니다 햄튼 실은 린넨 70에 코튼 30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상 그런데 얘는 굉장히 제가 의류를 뜨기 좋은 코튼 백실의 느낌과 유사해요 근데 먼지가 많이 날려요 진짜 이거를 제가 프로젝트 백에다가 넣어놓고 지금 이제 세팅을 하려고 끄대는데 끄대는 순간 먼지가 팍 아이고 먼지가 팍 나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약간 뜰 때 제가 먼지가 많다고 느끼는 실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눈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코로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어서 코로 막 재채기하고 막 이러면서 어 뭐야 이거 먼지 많이 날리나 보다 이런 식으로 눈이 안 좋아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눈에 보여요 제 눈에 제 나쁜 눈에 먼지 날리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인 것 같고요 제가 얘를 지금 한쪽 소매를 떴는데 제가 민용 니트 저번에 할 때 이 소매코를 주워서 조금 더 뜨고 고무단 마무리 할까 해요 도안에서는 이 소매코를 주워서 바로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이 팔뚝을 가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떠서 긴팔 옵션 있는데 긴팔 옵션처럼 조금 더 뜨고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하고 해봤는데 핏이 너무 안 예뻐요 입어봤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있어요 그냥 이렇게 또 냅두고 있어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느 날 맘 잡고 나가서 밖에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먼지가 나는 것 이외에는 코튼 백으로 뜬 다른 편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찰랑찰랑하고 지금 제가 5mm 바늘로 뜨고 있을 거예요 5mm 바늘로 떠서 지금 이것도 꽤 두께감이 디케이 정도의 두께감인 실인데 꽤 선글게 나오고 있죠 입었을 때는 굉장히 가볍고 시원하게 그래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 떴어요 거의 다 떴는데 여기 이제 팔만 팔만 풀어서 고무단 고무단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먼지 날림 때문에 제가 풀지도 못하고 프로젝트 백 안에다 그냥 짱 박아놨던 그런 지금 프로젝트예요 다음 린넨이 포함된 실들을 보여드린다면 제가 이번 여름에 쓰고서 굉장히 만족했던 실은 사실 리네예요 제가 리네로 로망인용 이라는 도안을 출시하기도 했지만 했지만 리네라는 실이 저는 이번 여름에 썼던 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두 종류의 실이 굉장히 유사해요 여기 지금 있는 옷이 이거는 바로 전에 제가 민용니트에서 촬영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두 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한데 두 개의 차이점이라면 이 실은 리네 실은 이 분홍색이 리네예요 이 리네 실은 광택감이 더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필다르의 필루스티크라는 실인데 다른 컬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보리 색깔과 지금 이 리넨 색깔이 둘 다 광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리네 실과 조금 차이점이 될 만한 거는 이거는 무광 이거는 유광 이라는 느낌이라는 거 굉장히 두 실의 두께감도 그렇고 뜰 때의 느낌도 그렇고 유사해요 유사한데 얘는 조금 더 면백실을 뜰 때의 느낌과 비슷한 느낌이고 이 리네 실을 뜰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럽지만 살짝 아주 살짝 서걱거림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편물은 둘 다 아주 예쁘게 잘 나옵니다 리네는 이렇게 딱 손에 얹었을 때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필 루스티크는 손에 얹었을 때 얘도 있나? 아주 없진 않네요 얘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리네보단 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얘도 시원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라논큘러스를 떴던 거고요 바늘을 제가 6mm인가 5mm인가 고새 또 까먹었어요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 굽기인데 굉장히 성글게 손 보이시죠? 굉장히 성글게 나왔어요 그래서 더 여기 딱 얹었을 때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리네는 비슷한 굽기감인데 얘는 4mm로 떴어요 그래서 촘촘함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얘는 저는 저의 목적은 얘를 맨살에 입어야지 라고 하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비침이 덜하게 비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맨살에도 이너 없이 입을 수 있게끔 뜨고 싶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게이지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찰랑거림이 보이시죠 면백으로 떴다면 지금 아까 그 아까 그 뭐야 이거 줄리 줄리 같은 거 떴을 때랑 조금 달라요 얘도 코튼 백이잖아요 뭐 게이지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게이지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얘는 조금 더 살짝 더 힘이 있는 형태의 느낌이고 얘도 3일이거든요 얘도 3일이고 지금 이 리네실로 뜬 것도 3일이에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찰랑하고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편물의 유연함이 조금 더 리네실 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숭덩한 바늘로 떴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면 민들레뇽이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편물의 유연함은 민들레뇽도 아까 흐물흐물한 거 보셨죠 얘도 거의 흐물흐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리네랑 지금 필루스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뜰 때 먼지 날림을 거의 못 느꼈어요 근데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제 써보신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이제 뜨고 나서 자리를 봤을 때도 그런 먼지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예 없진 않은데 저는 심하게 느끼지 않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잘 못 느꼈어요 먼지 날림을 근데 이제 먼지 날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쟤 뭐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비교를 해본다면 이 둘 햄튼과 리네와 비교를 한다면 잽이 안 돼요 햄튼 진짜 많이 날려요 근데 부드럽기는 부드럽고 그래서 이제 지금 소개해드린 실들과 더불어 리넨실이 한 종류가 더 있는데요 아까 테이프얀 소개해드렸던 뜨개하우샵에서 리네와 비슷한 실이라고 보내주신 주구라는 실입니다 대나무주계 우자는 어떤 우자일까요? 아 비우자네요 주구라는 실이고요 얘도 리네와 성분 자체도 되게 비슷해요 이 14% 린넨에 33% 반부 그 다음에 53% 코튼 리네 같은 경우도 코튼에 비스코스에 린넨 혼방이거든요 그래서 성분 자체도 굉장히 비슷하고 이 실에 밝은 실이 좋겠죠 실을 딱 만져봤을 때 느낌도 산네스 간의 리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부드러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주구라는 실도 뜨개하우샵은 중국 실을 수입을 해서 직수입해서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실이고요 길이감도 비슷합니다 50g에 110m 똑같이 디케이웨이 정도 되는 그런 실이고 이 필리스티크도 마찬가지로 50g에 107m 디케이정이 정도 되는 실이고 성분도 리네랑 제가 되게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코튼, 비스코스, 그리고 린넨 시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실이에요 느낌 자체도 지금 보시면 약간 찌글찌글한 것까지 되게 비슷하죠 약간 찌글찌글하고 이런 실 느낌이 지금 제가 왜 리네를 안 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산네스 간 리네도 마찬가지로 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요 리네는 실이 없으니까 옷을 꺼내놓을까요?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얘도 산네스 간의 리네는 유광이라고 했잖아요 얘네 둘은 무광이에요 광택감이 다른 컬러를 봤을 때도 광택감이 느껴지는 컬러는 딱히 없어요 근데 이 주구라는 실의 톤은 약간 멜란지한 느낌의 톤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남아있는 실 지금 실제 색상은 더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남아있는 색상의 실이 조금 톤 다운된 느낌의 색이라서 그런 건지 약간 멜란지한 느낌이다 라고 딱 톤 자체가 그렇게 막 이렇게 뭐지? 들쑥날쑥한 톤은 아니긴 한데 약간 느낌 자체가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지금 원래 있는 컬러에서 몇 볼을 빼서 뜨고 있어요 제가 떠봐야 소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컬러는 이렇게 굉장히 색감이 톤다운 색감으로 아주 저의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이 카메라에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실은 지금 뜬이 하오샵에서 한 볼에 5,900원으로 판매 중이고요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필다르 필 루스티크나 산네스 간의 리네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야디지도 비슷하고 미터리지도 비슷하고 한데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강택의 차이도 있지만 살짝 느낌의 차이도 미묘하게 있어요 뜰 때의 느낌은 이 산네스 간의 리네와 주구가 약간 만졌을 때의 서걱거림 제가 살짝 서걱거림이 있다고 했었죠 얘는 거의 부드러운 코튼 백의 의류용실 뜰 때의 느낌이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제가 떴을 때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 주구는 살짝 번지날림이 있어요 그래서 햄튼만큼은 아니거든요 햄튼만큼은 아닌데 얘도 감옥가다 보이더라고요 이 필루스티크나 산네스 간 리네를 뜰 때는 먼지가 이렇게 날린다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얘는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살짝 먼지날림이 좀 있다는 점 그 점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실을 뜰 때 다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올 걸림이 있어요 그거는 코튼 백에서도 이런 쇠라 뜰 때도 조금 발생하는 문제이긴 한데 꼬임이 강하지 않고 느슨한 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리넨 포함된 실들은 이렇게 가닥가닥 잘 나눠지더라고요 뜰 때 올이 하나씩 빠져요 그래서 그걸 다시 뜨면서 주워줘야 되는 올을 주워야 된다 그런 수정을 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편물로 보여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이 이제 거의 하나가 막 빠져가지고 막 풀려서 조금 지저분한데 여기 두 가지 색이 조금 빠져 있어요 얘네도 좀 톤다운된 색감이죠 요즘 제가 이런 톤다운 색감에 꽂혀가지고 너무 이뻐서 지금 제가 쇼를 뜨고 있습니다 쇼를 뜨고 있고 원래는 이런 원래는 세 가지 세 가지 색을 쓰는 도안인데요 이거는 미라 발마키 작가님의 컬러 오펙션이라는 디자인이고요 숄디자인인데 이런 가터로 뜨는 줄무늬 스트라이프 숄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숄이고요 거의 좋아요가 만개가 넘어가는 만개 맞나? 만개가 넘어가는 그런 숄입니다 프로젝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고 이쁜 배색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리고 원작이 이게 핑거링 웨잇이랑 레이스 웨잇 실이 도안에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디케이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기가 원작보다는 많이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길이감이 핑거링 보다 지금 50그램이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금방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줄무늬를 매단마다 혹시 몰라가지고 매단마다 넣었더니 아주 그냥 실이 안 끝나요 안 끝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약간 블루 그레이 느낌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블루 그레이 느낌의 몇 번이지? 4번 04번 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만큼 아직도 지금 남아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이만큼을 지금 뜬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끝나고 있죠?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색을 제가 뭐라 그러지? 색을 줄무늬를 넣으면서 뜨고 있어요 이 카메라는 거의 안 잡히네요 여긴 보이려나? 조금 보이죠? 여기는 조금 블루 그레이 느낌이고 여기는 약간 살짝 핑크감이 돌고 여기서는 줄무늬가 명확하게 보이고 근데 여기도 사실 한 컬러가 아니라 두 컬러를 한 줄씩 두 줄 같으니까 두 줄씩 번갈아 가면서 뜨고 있는 거예요 여기 블루 그레이 여기 베이지 이런 느낌으로 두 줄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뜨는데 여기는 거의 안 보이죠? 근데 이거는 의도한 겁니다 여러분 망한 게 아니에요 의도한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원작에서는 하나의 메인색으로 한 컬러로 뜨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이 모자랄까봐 디케이로 뜨는데 한 색깔로만 뜨면 나중에 이제 조금 모자랄까봐 두 컬러를 잡아서 뜨는데 괜한 기후였죠? 아주 충분히 많이 남아있고요 지금 컬러를 그래서 여기서 이 베이지 실을 끊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원작에서는 이제 CC컬러로 줄무늬가 들어가게 돼요 원래 이만큼은 메인색으로 원작에서 메인색으로만 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CC 컨트라스트 컬러를 넣으면서 줄무늬를 넣게 되는데 저는 색상을 약간 도드라지게 해주려고 살짝 도드라지게 해주려고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05번 컬러를 공사에다가 05번 컬러를 배색을 줄무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보이죠 이제 살짝 핑키시한 느낌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줄무늬를 넣는 부분이 한 이만큼 정도 될 거예요 그거의 반절만큼을 반복해라라고 한 세트의 반만큼을 지금 뜨고 지금 컨트라스트 컬러를 조금 더 확 대비가 되게끔 진한 색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09번 09번으로 바꿔서 지금 굉장히 진한 대비가 돼서 드디어 너 줄무늬 넣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 보이게 되는 식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제가 이제 직접 떠봐야 실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쇼를 코를 잡았는데요 의주를 제가 이번 여름에 꽤 많이 떴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번 여름에 의류는 그만 뜨고 쇼를 뜨자 왜냐하면 이번에 레임매거진에서 한여름 밤에 쇼를 굉장히 많이 뜨시더라고요 완성작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나도 여름 쇼를 뜨고 싶다 여름 쇼를 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레인 이번에 그 14호를 안 샀어요 못 산 거 아니고 안 샀어요 안 사고 요즘에 잡지를 조금 안 사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게 도안이 너무 많이 쌓이고 저는 손이 못 따라가고 하니까 요즘 조금 도안 사는 거를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 샀는데 한여름 밤에 쇼도 가터 무늬가 들어가면서 약간 그런 레이스 무늬? 구멍 무늬가 들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여름 쇼를 가터 뜨기로 뜨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컬러오펙션 도안을 이걸 원래 있던 도안이에요 샀던 도안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뜨면 되겠다 그리고 줄무늬니까 내가 지금 컬러가 컬러를 이렇게 전 컬러는 아니고 네이비 계열이 빠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입고가 됐을 것 같아요 컬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테이프 안에서 네이비 안이 빠졌다고 하셨었나? 그래서 어쨌든 컬러가 많은 편이고 지금 이 한 벌씩 있기 때문에 의류를 뜨기는 뭐 의류를 스트라이프로 넣으면 할 수 있겠지만 숄이 더 적합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떠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잘 되는 색으로 떴다면 눈에 확 확 띄고 더 잘 보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의도한 겁니다 망한 거 아니에요 강조하기 망한 거 아니고 네 이렇게 조금 대비가 덜 되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뭐라 그러지 멜란지 느낌이 나잖아요 은근한 매력 그런 느낌이 나게끔 되게 구차해 보인다 아니에요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요 핑크 느낌의 줄무늬가 들어간 만큼 요 팥죽 색깔 진한 이 보라 색깔 회보라 색깔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배색은 요 핑키쉬한 톤으로 여기에 또 줄무늬가 들어가요 이 핑크랑 그리고 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홍색? 홍색 얘네들로 좀 대비를 줘가지고 또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조금 진한 색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어요 여기 은은함을 서서히 늘릴까 아니면 조금 그래도 요 배색 톤이 어울리는 톤으로 톤 다운된 색감으로 끌고 나갈까 하다가 지금 이 톤 다운된 색감을 끌고 나가기로 제가 결정을 한 거고요 이 분홍이 들어가면 확 이제 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화사함을 아니 뭐야 색감을 죽인 색을 유지를 하다가 얘로 바꾸면서 음 지금 이 회색 블루 그릴 색깔을 넣고 있잖아요 이게 끝나면 요 아이보리 색감이나 아이보리? 라이트? 어.. 아이보리보다는 조금 더 어... 뭐라 그러지? 조금 더 다운된 색이긴 한데 요거 아이보리나 아니면 요 아까 여기서 핑크 줄무늬로 넣었던 요색 요색을 이끌고 나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요 거의 화이트 얘가 아이보리라고 많이 느끼실 거 같아요 요 아이보리 색을 요렇게 대비를 주려고 했어요 너무 이쁘죠? 되게 화사하죠 요렇게는 요렇게 대비를 주려고 했어요 요렇게 되게 화사한 느낌으로 할까 하다가 톤 다운에 꽂혀가지고 톤 다음으로 아주 빈티지하게 아주 말은 잘해요 빈티지하게 빈티지한 색감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데 어... 저 칙칙한 건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만 좋으면 됐지 그래서 떠보니까 느낌은 자꾸 굉장히 삼첨포로 빠졌는데 떠보니까 어... 실드튼 리네랑 비슷한 거 같아요 리네랑 비슷하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어... 살짝 쿨링감이 살짝 있고 근데 광택은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이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줍는다고 주워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좀 튀어나온 거 보이죠? 이거 수정한 거예요 수정했는데 늘어... 저... 늘어났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어... 나와 있는 겁니다 음... 세 개 다 올라가면 있거든요 비슷한데 얘도 얘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필루 스티크도 올라가면 비슷한 거 같아요 요 둘이 얘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리넨은 그나마 조금 덜했던 거 같은데 어... 고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 일단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너무 좋은 실이어가지고 어... 내가 리넨 실을 써보고 싶다 어... 하신다면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어... 그리고 일단 색감이 너무 예뻐요 하...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가격을 요게 지금 5,900원이고 필루 스티커는 8,500원이고 리네는 9,500원이에요 그... 차이가 꽤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성분 자체도 오... 세 가지 실이 비슷하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씩 있으니까 어... 고런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쓰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쿨링감은 이 세 개 중에 음... 주구 루스티크 리네 중에서 저는 리네가 가장 시원한 감을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아주 세탁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뜨고 있잖아요 스와치를 떴다면 스와치는 세탁을 해봤을 건데 어... 세탁을 해보면 조금 더 지금... 뜰 때 얘가 가실한 느낌이 있거든요 살짝 제가 아까 서걱거리는 느낌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가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리네도 가실한 느낌이 있었는데 세탁하고 되게 차르르 해졌어요 그래서 요것도 세탁하면 차르르 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좋을 거 같아요 석... 소리 음... 요런 느낌의 소리가 나요 서걱거림 뭔지 아시겠죠 음... 고렇게 있으니까 요런 실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여름... 실 리뷰를 준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딱 타임에 맞춰가지고 여름실 쩌보라고 보내주신 뜨개하우샵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전 색상을 입고되어 있는 색상을 다 보내주실 줄은 몰랐었어가지고 되게 봤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니 그... 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잘 써봤고 음... 이 리뷰가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리넨... 리넨실에서 제가 써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실이죠 아사테사 실도 어... 하는 김에 써보지는 않았지만 보여드리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제가 집에 사놓은 건 있었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아사테사 실은 리넨 성분이 지금 여기 있는 실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 같아요 얘는 리넨 70에 코튼 30 실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실의 느낌 자체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튼 100에서 꼬임이 강한 그 실들의 느낌과 좀 비슷해요 코바늘로 작업을 하면 좋을 거 같은 그런 느낌의 꼬임이 강한 실이고 어... 요 아사테사도 요 똑같은 디자인 로망이뉴 디자인을 뜨신 분이 계셨는데 테스타분 중에서 뜨신 걸 보니까 아무래도 요 연사 꼬임이 강하다 보니까 퍼프의 모양이나 레이스 무늬의 그런 음... 뭐라 그러지 레이스 무늬가 더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꼬임이 강하니까 제가 아까 꼬임이 강할 때 뭐라고 했죠? 형태감을 잡아주는데 약간 그 종이 덩어리로 움직이는 느낌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써보지 않았으니까 추측성으로 제 개인의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사테사 같은 경우는 근데 대신에 되게 시원하대요 린넨 성분이 많아가지고 뜨신 분들의 후기를 봤을 때 시원하다는 느낌 아니 뭐야 후기가 많았고 근데 대신에 얘도 먼지 날림이 먼지 날림이 엄청나다 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로망이논 테스터 분들 분께서도 이 아사테라 아사테사라 쓰셨을 때 먼지가 엄청 날렸다 라는 후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얘도 저는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린넨실 저는 이 리네를 써보고 되게 만족을 해서 써가지고 이걸로 또 떠야지 옷을 떠야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 여름뜨개는 아마 제가 아까 뜨던 그 컬러 어펙션 숄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제가 진짜 여름옷을 많이 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 많이 떴던 여름옷 중에 하나 이 썸머 도튼용입니다 올여름 진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어 그런 제 디자인인데요 썸머 도튼용은 코튼 메리노 니팅포올리브의 코튼 메리노라는 실로 작업한 디자인이구요 얘는 요렇게 목둘레 그리고 소매둘레 그리고 레글런나인 그리고 바디 요기 요 부분에 구멍무늬가 포인트인 디자인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지금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여름실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성분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울이 들어가거든요 코튼 메리노 요기 실 가지고 왔는데요 얘는 50g에 250m 250m 인 코튼 50에 울 50인 울코튼 혼방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실이 기모감이 살짝 우리가 울실에서 볼 수 있는 기모감이 살짝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손을 댔을 때 막 쿨링감이 느껴진다 이런건 없구요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하면 따뜻함이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50g에 250m 잖아요 굉장히 가는 실이에요 굵기감을 보시면 굉장히 가늡니다 제가 아까 그 린넨 린넨실 요거 요것도 굉장히 가늘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얘가 훨씬 더 굵기감이 있죠 그리고 아사테사도 아사테사가 오히려 이 코튼 뭐야 저 타렛이라고 굵기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요렇게 얘가 가장 가늘어요 지금 나와있는 실들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길이감이 길기 때문에 썸머도튼용 원장실로 떠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떠도 떠도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두벌로 작업을 한 사이즈고요 이거 7,8세 사이즈 그래서 떠도떠도 끝나지 않아요 떠보신 분들 제거 사이즈가 4볼이 안 들었어요 3볼 3볼 좀 넘게 3볼 반 정도 제 사이즈 되게 크잖아요 마이 사이즈 5인데 3볼 반으로 끝났으면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굉장히 떠도떠도 끝나지 않는 그런 아주 길이감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디자인은 3mm 바늘로 가실이 가는 만큼 3mm 바늘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뜨시는 분들이 이제 겁을 먹으신 분들도 많았죠 3mm니까 떠도떠도 끝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걸 3mm로 한 이유는 민용 니트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이 찰랑거림 그리고 맨살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숭덩 이렇게 비침이 없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3mm를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비침 없이 맨살에 입을 수 있고 저도 그냥 이너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입을 수 있는 그런 편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3mm를 떴을 때 제게 3볼 반 밖에 안 든다고 했었잖아요 티가 200g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볍죠 그래서 그냥 면티 입듯이 이 편물은 우리가 입는 면티 정도의 두께감이에요 실이 가늘기 때문에 우리가 입는 여름에 있는 면티 정도의 두께감이라 정말 그냥 면티 입듯이 면티는 여름에 반팔티 면티 입으면 덥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대신 제가 이거는 바디에 이즈를 여유분을 넉넉히 줬기 때문에 몸에 달라붙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 더운 느낌은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쿨링감 있는 시원한 실로 떴을 때보다는 덥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울코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엄청 시원한 쿨링감 싹 완전 시원한 실들 이런 실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뭘로 떠도 더울 것 같지만 그런 실들로 뜨면 이거보다는 더 시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코튼 메리노 실이 아이들이 입었을 때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그냥 면사 이런 꼬임이 강한 실로 떴을 때보다 아까 그 오메가로 떴던 가디건 떴을 때보다 코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똑같은 손인데 아까 그 오메가로 떴을 때보다 편물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아무래도 울코튼 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의 손 땀을 울이 보정을 해줍니다 좋아 좋아 울 좋아 그래서 그리고 코튼이 들어갔기 때문에 울백 실보다는 아이들이 전혀 따가워하지 않고 부드럽게 잘 입어주는 편이구요 울코튼 이 코튼 메리노의 실은 일단 너무 가볍다고 너무 가벼워 너무 가볍고 두 볼로 아이들 옷이 나오니까 너무 좋죠 가벼운 옷이니까 아이들도 잘 입어주고 그래서 제가 울코튼이라는 고 성분에 실로 뜨고 있는게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민용니트 보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근데 얘는 숄인데요 옷은 아니구요 제가 프로젝트백에 맨날 넣어놓고 있어가지고 되게 꾸깃꾸깃한데 되게 크죠 엄청 커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요 근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근데 얘는 살짝 더 실이 두께감이 있어요 이 실은 비씨 간의 비오발란스라는 실이구요 그리고 두께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비오발란스가 조금 더 두꺼운게 보이시죠 이렇게 비오발란스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핑거링 정도로 생각하고 뜰 수는 있지만 비오발란스가 핑거링이라면 코튼 메린은 라이트 핑거링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떴을 때 약간 그런 기모감 울의 느낌이 더 비오발란스에서 더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모감이나 이런 것들이 비오발란스에서 조금 더 울 같은 느낌으로 많이 난다는 거 코튼 메린은 살짝 기모감이 있긴 하지만 거의 코튼 베개 느낌으로 그런 편물 느낌이나 만졌을 때의 느낌이나 그런 식인데 이 비오발란스는 살짝 더 기모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여름 걸로 쓰기보다는 간절기용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실 자체에서도 제가 이제 프로젝트백에 넣어놓고 있어가지고 기모가 더 이렇게 올라와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요지가 조금 느껴지실까요 얘는 조금 더 간절기용으로 적합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한창 여름의 중간이긴 한데요 지금부터 뜨면 여름옷은 소매도 없고 그리고 금방 뜰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영상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여름 뜨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름 뜨개 되게 많이 떴잖아요 여름에도 뜨개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 뜨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여름에도 뜨개를 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도 뜨개 옷 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여름 뜨개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 실선택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저는 이제 또 다른 민용니트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뜨개 하시고요 어 다들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